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슈 보시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등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반영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게 되면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찢어넘는 그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이 돼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 신호가 다시 한번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 역시도 WTI 기준으로 8%대 급락하면서 5개월 만에 100달러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들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좀 강했던 최근의 흐름이 좋은 제약바이오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경기 침체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종목도 좀 알아보죠.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즈 스태트업 일단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제약주들은 약품 수요가 경기와는 무관하죠. 아프다고 해서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무관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에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약값에서 원자료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매출이 20% 이하인데요.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도 강합니다. 오늘 환율이 여기 환율이 한 1310원대 마감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들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승률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원수위 두창과 코로나19 확산이 다시금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월달 이후 기관과 외군들의 수급 모멘턴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주목해볼 만한 회사는 일단 셀트리온으로 일단 뽑아왔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분기 이익률이 좀 회복 시설을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북미 쪽에서도 일단은 지금 트럭시마가 매출이 회복이 되고 있고 램시마 SC 매출이 고성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측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코스피 흐름과는 반대 흐름으로 일단 5월달 발딱을 다지고 나서 7월달 초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우상에 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6월 중순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점을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긴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커지는 가운데 방어주석이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그중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